함께 성장하는 오픈교육채널 당시 졸본의 지배자는 연타발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소선호였죠. 이 여자는 이미 우태와 혼이 난 몸이었는데 남편이 일찍 죽는 바람에 과부로 살고 있었어요. 소선호, 예뻤지요. 누가 봐도 한눈에 반할 만하더군요. 주몽과 소선호는 결혼하여 지역군장의 딸인 소선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주몽은 졸본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결국 수장으로 군림하며 새 나라 고구려를 건설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기원전 37년으로 내 나이 22세대였어요. 물론 소선호가 옆에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고구려 초창기에 나라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접한 지역에 송양왕이 다스리는 비류국이 있었는데 주몽이 생각하기에 이 나라와 합쳐야만 고구려가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나는 송양왕을 만나 단판을 지으려 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송양왕이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이곳은 땅이 작아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고 그대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나는 하늘신과 물의신 자손이요. 그대가 나를 받들지 않으면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할 것이요. 라고 말이죠. 둘의 대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이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주몽은 송양왕을 순순히 복속시키고 싶었는데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럴 때 신하인 부분노가 제가 임금을 위하여 비루국이 자랑하는 오래된 북과 나팔을 훔쳐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주몽은 남의 나라보물을 네가 어떻게 훔쳐온단 말이냐? 라고 말했고 부분노는 임금님이 나라를 세운 것은 하늘의 뜻인데 어찌 못 가져오겠습니까? 제가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 나다를까? 부분노는 부하 둘을 데리고 비루국에 잠입하여 비루국이 자랑하는 북과 나팔을 몰래 훔쳐왔습니다. 역시 내가 의지할 사람들은 나를 믿어주는 부하들 뿐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남몰래 숨어들어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일품이고요. 이 보물들을 주몽은 숯과 검댕을 칠해 마치 고구려가 비루국보다 연륜이 더 긴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렇죠. 남을 속이기 위해 본래의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일도 나라를 위해서는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나를 맨날 거짓말만 하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그럼 계속할까요?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송양왕은 이번에도 주몽의 부하가 되는 것을 거절하며 누구의 궁궐이 더 오래되었는지를 살펴서 우위를 가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몽은 썩은 나무로 기둥을 삼은 궁궐을 급하게 지어서 송양왕을 입도 뻥금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했으면 송양왕도 굴복할 법 했어요. 그러나 송양왕은 강심장의 사나이였습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송양왕을 굴복시킬 최후의 방법으로 흰사슴을 잡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주문을 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료국을 물바다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놓아주지 않겠노라. 그러니 네가 살고 싶으면 하늘에 호소하여 장대비를 내리게 해라. 라고 말이죠. 송양왕과 최후의 결전에 임하는 주몽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몽의 마음을 알아보는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땐 정말 절실했던 것 같아요. 지금 송양왕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조금은 황당할 수도 있지만 흰사슴을 잡아 주문을 외우게 된 거고요. 물론 이 방법이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두 분 할아버지들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고구려 사람들은 사슴뿔을 하늘과 교신하는 안테나로 생각했었습니다. 사슴이 슬피 울며 하늘에 호소하니 굵은 비가 7일 동안 내리며 비료국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죠. 이때 주몽은 오리를 타고 있다가 채찍으로 물을 쳐서 비를 멈추었습니다. 역시 두 분 할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신 것 같더군요. 나라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 노심초사하고 있던 송양왕은 주몽이 신통력을 부려 홍수를 멈추게 하자 마침내 굴복하여 주몽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주몽을 세운 고구려는 졸본지역 전체를 관장하는 큰 나라로 변신하여 번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몽이 부여를 도망쳐 나와 고구려를 세웠지만 금화왕은 주몽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부인을 끝까지 부여군걸 안에서 살게 했으며 유화가 죽자 태후의 예로 장사를 치러주었습니다. 주몽 또한 금화왕을 싫어하지 않았기에 간혹 고구려의 특산물을 금화왕에게 보내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소가 임금이 되고 나서는 양국 사이가 완연히 달라졌어요. 부여와 고구려는 서로 적대국이 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여왕에 올랐을 때에 고구려에서는 주몽이 40세의 나이로 죽고 아들 유리가 뒤를 이었죠. 그러니 주몽과 실제적인 맞대결을 벌인 것은 아니죠. 대소는 내가 죽었다고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했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럼 대소와 고구려의 후위의 마지막 계전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대소는 왕자를 인질로 안 보냈다고 군사 오만을 보내 우리 고구려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뭐 폭설로 우리 군사들은 힘 한 번 제대로 못 쓰고 그냥 돌아왔잖아요. 유리왕 말년까지 우리 부여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범해 고구려 사람들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여에게 눌려 지내던 고구려가 부여보다 우위에 선 것은 3대 대무신왕 때부터였습니다. 대무신왕 4년에 고구려는 처음으로 부여 땅을 쳐들어갔습니다. 대소는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군을 상대했으나 늪지대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고구려 장수 괴휘의 칼에 살해되었습니다. 결국 주몽의 영원한 라이벌 대소 왕자도 하늘나라로 올라갔고 부여의 힘은 점차 약화되어 끝내 고구려에게 멸망되고 말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픈교육 채널 라이브아트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